조상렬 어렵게 김희러에게 기승호 스크린 걸어줍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시 조상렬 팩 받고 던줍니다. 석점포 조상렬 주먹을 불끈 쥑니다. 조상렬 탑에서 붙지 않게 씁니다. 그리고 또다시 조상렬 오리온의 판단 믿습니다. 조상렬 선수는 오픈이 되면 여지없이 성공을 잘 시키는 선수가 있습니다. 조상렬 선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창원할제는 박래훈, 조상렬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허락을 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상렬 선수의 스테미너를 잘 보충을 시켜주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떠나고 있는 정준은 김희러에게 보냅니다. 반대쪽에 조상렬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번에도 성공이에요. 버전을 쳐준 조상렬 연속 3개 석점포 순식간에 추격합니다. 한주혁 감독의 조상렬 기용은 대성공입니다. 이렇게 1쿼터가 동점 상황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2쿼터가 동점에서 마무리됐습니다.